안녕하세요 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재미난 노래 가지고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해 볼까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주현미씨의 신곡 돌아오지 마세요래요 돌아오지 말래요 누구더러 돌아오지 말라는 건지 한번 저하고 같이 1절 들어가봐라구요 아들 세대 꿈 떠날 때 말없이 훌쩍 떠나더니 이제와서 떼준 말하니요 가고 싶은가 또 오고 싶은가 당신은 정말 좋겠네 같은 꿈일 날 보지도 말아주세요 마지막 눈길도 운명하더니 이제와서 또 다시 봐달라고 가고 싶은가 또 오고 싶은가 당신은 정말 좋겠네 너만큼은 다 준다 해도 다 갈 수 없어요 당신 제발 돌아오지 마세요 아 참 재밌어요 아 참 재밌어요 아 참 singles así 가고 싶어 가고 오고 싶으니 당신이 정말 좋겠네 백만금을 다 준다 해도 기다릴 수 없어요 다시 내 말도 돌아오지 마세요 둘 셋 넷 구 나는 예정 내가 내가 합니다 박수 아유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만나다가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면 가는 거지 뭐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지 맘대로 하면 뭐 뭐 뭐 그럼 같이 만나는 사람은 뭐라는 얘기에요 어 근데 뭐 들락날락 했었나 보죠 이제 다시는 이제 안 받아주겠다고 이제 탄화하게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아그라그를 쓰면서 부르고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내가 아니래잖아요 바뀌었대요 아 한두 번 당했나 당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도 바뀌는 건가 보지 너무 재미난 노래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어서 선곡해왔습니다 예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여자 키로 바꿔서 바꾸게 되면 이 키가 돼요 이 키에서 하나 두 개 정도 내려야지 가고 싶어 가고 가고 싶어 이렇게 나오는데 가가지고 힘들지 않아요 D키로 가도록 하구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 뭐 꼭 남자만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잖아 여자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남자가 부를 수도 있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B에서 두 개 정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A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